민족 대명절 설날인 오늘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챙겨주시고요.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는데요. 9시 현재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지만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살펴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보통에서 나쁨 수준이 이어지겠지만 강원 영동지역을 제외한 중서부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계속되겠으니 호흡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도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지만 초미세먼지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 많은 만큼 호흡기 청결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은 미세먼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높겠으니 호흡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뒤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차츰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즐거운 설 명절인 만큼 즐겁고 알찬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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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